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전쟁을 종식시킬 미래의 경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. 이 전쟁을 지켜봅니다. 오구리의 왕은 바로 난 담장이 거를 어찌 네가 왕 행세를 한단 말이야 내 오늘 너의 목을 쳐 오구리를 바로 세울 것이다 오구려 백성의 원인을 풀 것이다 담장 형님 비록 씻지 못한 죄를 지었으나 이제부터라도 고구려와 백성들을 위해 다시 시작합시다 담장 너가 내 어리석음으로 선량한 수많은 고구려 백성으로 죽었다 어찌 내가 살기를 바라겠느냐 죽어서 편히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그가마 고구려의 칼에 죽는 것이 다행스럽구나 하하하하하하하 전조구의 기쁨과 함께 감사합니다.